런닝볼은 코인 7개당 하나를 구매하실 수 있게 할 거고요. 그래서 송지호 씨 3개, 전소민 씨 3개, 유재석 씨 2개, 지석진 씨는 1개 들어갑니다. 한 4개요? 네. 아, 이거 진짜 내일 새벽에 이거 저 문어. 아, 문어 정말 최악이에요. 이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. 아, 이거 진짜 떨린다. 이거 걸고 하니까 떨리네. 지금 돌려요? 뽑으면 하나씩 뽑아서 나온 사람은 내일 아침 낚시 면제인데. 네, 좋아요. 오케이, 오케이. 일단. 이제 확률이 이미. 그게 뭐 어디 맺으시는데. 첫 번째 뽑을게요. 많이, 많이 휘저으세요. 많이 휘저으세요. 저희가 어마어마한 벌칙을 준비했습니다. 일출 맞춰서 5시에 문어 낚시하셔야 됩니다. 아! 패턴 탈 때 최악이 새벽 일이에요. 새벽 5시? 그럼 내일 시에는 일어나야 되는 거네. 아, 안 돼. 오마이갓! 안 돼! 첫 번째 뽑을게요. 몰라, 갑자기 향이 나올 수 있어. 나 진짜 처음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. 나와라, 제발. 나와라, 제발. 제발 나와라. 난 잘 뽑히니까. 나와라. 난 잘 뽑혀. 제발 나와라. 난 잘 뽑히니까. 나와라. 제발 나와라, 나와라. 나와라. 제발, 제발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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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누구예요? 누군데요? 지석진? 설마. 제발 나와라. 첫 번째 낚시 면제자. 하자. 유재석! 유재석 씨입니다. 우와! 유재석! 유재석 씨입니다. 좋겠다. 진짜. 두 개 있었잖아, 이 형인 씨. 고마워. 어, 말이 안... 어, 형 두 개 있었어. 어, 형이... 두 개 있었잖아, 이 형인 씨, 고마워. 어, 말이 안... 어, 형 두 개 있었어. 어떻게 여길 수가 있지? 그냥 하다가 형 잠깐만 좀 나와주세요 나와 너 저리 가있어 지금 세리머니를 너무 눈치 없이 하는 것 같아서요 와 저리 가있어 알았으니까 형 제가 옆에서 희망 넣어줬잖아요 아 진짜 고마워요 두 번째 면제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진화하고 세찬이 나오면 이거 진짜 대박이야 모르는 거야 우리가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모르는 거라고 나 하나인데 나오면 대박이다 하하랑 세찬이 나갈 수도 있잖아 누구야 석준형이야? 설마 나면 두 번째 면제자입니다 하하씨 하하씨 아 죄송합니다 야 리액션 살살해라 예 죄송합니다 시원하게 해 인마 리액션 저기로 빠져있어 하하 일로와 자 이제 다섯 분 남으셨고요 세 분 더 면제되시는 거예요 아니 다섯 개가 있는데 안되겠어? 나도 네 개 정도면 나올 만한데 제발 제발 하나인데 나오는 기저귀 한번 평소에 잘 뽑히는데 날 만한데 나 석사미 형이야? 설마 지효인가 봐 세 번째 면제자 송지효씨입니다 송지효씨입니다 우와 거짓말 송지효씨입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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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 아니 어떻게 이 팀에서 두 명이나 지효가 몇 개였지? 세 개였지? 나 다섯 개 있는 거 맞죠? 야 우리 야 말이 돼? 나도 네 개인데 아 근데 되게 많이 흑아 두 개가 쓴 게 다섯 개 보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